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세트를 갖춥시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 LA에서 알류 총장으로 특강과 LA 노예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고 목회의와 중기자 팀 사역을 하고 시애틀에서 진행된 북미주 산업위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이번 사역 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핵심이 뭐냐.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 현장을 살리자. 이 현장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신학자 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또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은약의 여정을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예트에서 벗어나서 세트로 바뀐 인생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더 한 걸음 나가서 프레임 체인지어, 다시 말하면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주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잠시 여행하러 다녀오는 그것이 그 과정이 좋지 관광하는 게 좋지 미국에 살면 비전이 없어요. 미국에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갔는데 이민 가서 사는 것이 너무 육신적인 노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렌트 인생이야. 그야말로 매달 렌트미 내고 이런저런 경비 다 지하고 나면 그야말로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이민생을 한 분들은 다 하루살이 같이 살아요. 하루살이가 전혀 비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몸이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너무 병원비가 비싸요. 병원비도 비싸고 치료 기간도 너무 길고 지금 한국에 와서 치유해요. 목사를 떠보면 이빨이 아프면 아픈 거 참고 참고 있다가 한국 와서 이빨을 해요. 이빨 하나 뺄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거 하나가 치유하는 데도 몇 달씩 걸려요. 한국은 하루만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바로 하면 다 끝나는데 이 미국은 돈이 엄청 어른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캠프를 케냐로 지금 벌써 이미 이번 주에 떠났고 또 오늘 또 그렇게 필리핀 만내로 또 이번 주에 판로 안으로 캠프를 가는데 상상도 못해요. 해외 성교 캠프 간다. 거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서 보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사는 것이 그냥 먹기 위해서 짐승처럼 그냥 새끼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대요. 이 환경 속에서 언약 잡고 정말 언약도 도전을 한다. 대단한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미국 살릴 주요의 인생이다라고 위로하고 축구했어요. 북미주 사례빈 대회에서 일강 퍼스트 미션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주제 미션이 뭐냐. 138. 138. 138이 뭐냐. 성경 유심권 총정리예요. 예수님이 성전 직전에 하신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하렌나라 성의 충만. 이것이 여름 삶 속에 유일성 재창조로 날마다 충만으로 오직으로 나오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응답의 맛을 본다. 세밀하게 21가지, 20가지, 9가지, 5가지, 62가지의 비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 퍼스트 미션. 이강은 라스트 미션입니다. 교회 살릴 현장. 그야말로 미국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교회들이 전 유럽은 다 무너져. 이미 다 문 닫았고 미국도 문을 가고 있다고 하네요. 무너져가는 이번 북미주 주제가 뭐냐.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를 살리자는 주제였어요. 미국 교회를 살리자. 우리에게 보험을 전해주어서 성교사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보험 듣고 구원 받게 했는데 그 했던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알류라는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그야말로 정말로 원색적 보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자. 그래서 보면 엘리터들이 많이 이번에 등록합니다. 대학 교수들. 미국에서 오랫동안 최유수 교수 같은 분은 미국에서 교수를 20몇 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분들, 엘리터들 많이 본 뉴스 나와서 검사도 등록하고 이미 작년부터 다니고 있고 그렇게 알류를 배워야 되죠. 왜? 목사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보험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보험을 증가하려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워서 평신도로서 미국 현장을 살리겠다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라스트 미션입니다. 3강은 영원한 미션입니다. 성사미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이 알류를 통하여 그야말로 이번에 특징이 영사하려반들이나 처음간 1세대 이민 간 분들은 전부 세탁소 내지는 고물상 내지는 몸으로 뛰어오는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 영사하려반들 2세들. 이 2세들은 어떤 분들이냐. 전부 다 엘리터들이. 영사하려반들 회장이 의사여. 그러면서 미국에서 의사로서 다 엘리터들을 내놓으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앞장서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알류 학교가 지금 우리가 샀는데 그 산 학교가 그 캠퍼스가 병원 하던 자리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서 보니까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가가 잘 안 나요. 주위에서 집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 허가하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아주 좋은 LA센터에서 제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 엘리터 중심으로 이 미국 살리는 이삼칠라 살리는 학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명예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이 명예 박사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나와도 명예 박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류 명예 박사. 유황수 목사님부터 알류 명예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번에 학교를 그렇게 구입해서 알를렛을 키워서 정말 미국을 살리는 전도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 또 새로운 목사들도 캠프에 파송이 되어져서 합류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의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살펴고 있는데 로마서 저자인 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구원을 받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원론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로마서 본문이 기록된 12장부터는 이제는 원론적인 말씀 내용을 삼속에 이 구원의 진리를 삼속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든 싫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라 환경이라 환경과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진리 이걸 어떻게 영향력을 입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영적 자세가 나왔는데 그 영적 자세가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홍을 본문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건면한 후에 마지막 20일째로 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그렇게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삶을 살아라. 사람을 높게 하고 낫게 하고 크고 강하게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귀하고 천하게 다 주의 손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막 힘쓰고 빽쓰고 노력을 해서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성공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확실히 믿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신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노는 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사는 서론인데 육체의 삶이 서론은 육체예요. 영혼은 본론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론에 매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성체를 바라보는 본론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내용을 보면 이분이 서론 인생인지 본론 인생인지 금방 진단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거의 다 진단돼요.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서론 가지고 살아요. 뭐 잘했니 못했니 맞니 틀리니 전부 다 자기가 다 숨겨놓고 남의 거 막 찍어대는 이것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론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진 본론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론, 이 성도 간의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 삶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도 이 삶 속에서 이것이 본론 인생이 이루어져야지 서론 인생이 계속 따라하기면 안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의미를 예를 들면 바로 깨닫고 가는 곳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 프레임 첸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틀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동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 안에서의 원내스입니다. 구절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내스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도의 십장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을 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의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시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진 그 사랑이 예수 그리도의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주연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주셨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에 찬 선포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속에서 원리스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참으로 가장 깎은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교회 속에 안에는요. 그리말로 사람, 백인이 다 달라. 문화가 달라. 지방이 달라. 습관이 달라. 표현이 달라. 행동이 달라. 이렇게 다양한 모임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레벨에서 비슷한 문화 속에서 만나지 이렇게 팔뚝광산에서 그야말로 천천만빈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사건건 상처받습니다. 사사건건 시험됩니다. 그리고 분장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부분을 이 교회의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교회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 통로예요. 사단이 교회만 공격합니다. 사단은 불교도 공격 안 하고 천주교도 공격 안 해요. 왜? 우상숭비하고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이 교회만요. 사단이 막 공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들고 봐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해하고 섬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난리해요. 대한민국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서로 막 그냥 파벌이 많고 그야말로 전부 다 시험들어요. 교회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미리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사건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지 간에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먼저 상대 눈치 봐가면서 상대하는 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큰 그릇이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화해하는 화해 하나 되게 하는 원리스 만드는 이게 큰 그릇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자존심이 없나 누구는 주장이 없나 다 있어요. 그 주장하다보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마태범 5장 23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으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영광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만큼 큰 특권이 없어요. 예배 예배를 들을 때에 내가 누구하고 원수가 진 것인지 생각이 난다. 내가 계속 남자가 원수 맺고 앉아있다.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답을 주려고 했는데 답을 다 주셔서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받으면서 적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 이제는 누구하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는데 내가 편하게 내가 기도할 때 딱 걸리던데 내가 광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적시로 그렇게 결단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반듯하게 깨끗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11절을 보세요. 부지런하여 깨어리지 말고 열신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 각종 사역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함께 움직입니다. 서로 함께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자기 해야 될 걸 안 하고 농땅이 쳐버려 안 나와버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껴으르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쉬운 것이 교회입니다. 불평, 원망 이게 무슨 일당을 받습니까? 수고했다고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이건 도리어 헌신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공격이요 아주 쉬워요. 교회만큼 시험이 없어요. 헌신하죠. 내놔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불편하면 사단이 그냥 자동심을 팍 건드려가지고 그냐말로 너 무시하지 않냐 너 이런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 도리어 불평하지 않냐 여러 가지 공격 걸림들이 많아요. 원리스를 못 이루게 만들어요. 교회만 그래서 이 교회만 무슨 교단이 얼마나 많고 교권이 많고 얼마나 많은지 다시 알지도 못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신데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찢어져요.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리스라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아요. 원리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원뜻이 가슴에 불을 안고 그런 뜻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다른 걸 끼어들면 충만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초대교의 성도들 별명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의 성도들 별명 중 하나가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라고 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불을 붙여버려 보공에 불을 붙여 생명에 불을 붙여버려 가는 곳마다 영양을 입혀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라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본론적인 사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주의 일에 열중하게 되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면 덕징이 주의를 하게 되었어요. 하는데 율법적 열심은요 뼈를 마르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냥 이걸 하게 되면 사람 뼈를 마르게 힘들어서 못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해서 그래요. 보공적 열심 이것은요 생명을 살려냅니다. 자기도 살고 남부터 살려냅니다. 계속 부응이 일어나 열매가 맺혀 그게 특징이에요. 율법적 열심은 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내면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보공적 열정의 특징은요. 열매가 맺혀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힌다고.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평탄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부 같은 그런 환란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이 닥쳐 열심히 자기는 헌신을 대하여 자비량으로 엄청 수고를 했는데 그건 전부 다 공격이에요. 때로는 막 시기 질투해 얼음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영증이 폭풍과 품이다.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더 기쁘하고 그랬어요. 더 기쁘하고 더 인내하고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하다가 보면 온갖 문제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 뛰어넘으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한 단계 더 확장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특별히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심은 당신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지만 기도는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준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해요. 열심히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성령께서 해주신다. 백해무익한 그러한 근심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절대 없는 걱정 근심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있거나 삶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이것이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전하예복이 되는 문제사건들이 기도 속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계 전 성도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저나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모든 것을 한명을 선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원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원리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불신자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도 성경적 관계의 회복을 밝히면서 다양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관계 첫 번째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는 오히려 축복하라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핍박을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는데 여기서 박해는요. 악의가 그 속에 있는 의도적인 고의적인 이 핍박을 의미합니다. 의미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향해서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죠. 보통 말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락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주가 나오지. 하나님이 저 원수를 갚아주어서 세리나오지.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말 안해요.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트를 벗은 사람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 못 박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서대만 또 그렇게 말해요. 서대만 또 서대만 또 똑같이 돌을 치는 자들이냐 하나님이여 내가 이 복음증 가운데 돌을 때리면 저 인간들을 원수를 갚아주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저 없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 지킨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한 사람 욕을 욕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막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온갖 말을 해도 자손심이 안 상해요. 전혀 내게 영향 안 받아 그게 성령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했기 때문에 더러울 게 없어 다른 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다 한마디 그걸 그냥 두고 말하러 죽었음 날려오겠다며 이러면서 이를 팍팍하고 칼을 팍팍합니다. 은혜를 받을지 모르고 그 말 한마디 강단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을 하나도 기억한다고 그 사람 한마디에 고개 기억이 딱 남아. 참 기억력도 좋지. 성경은 어디서 뭐라고 말하면 속지 말아 하는 얘기예요. 너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는 얘기 축복하라. 사실 우리는요 누구를 사실 저주할 권리는 없어요. 내가 저주한다고 거주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할 권리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본문 19줄로 2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두 가지 영적 문제 해방식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 축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도구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가정신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받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구제라고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을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는 능력을 채워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고발할 수 있지만 내가 고소할 수 있지만 내가 자꾸 내 억울함을 내가 얼마든지 법에 고소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리어 죽고 갑니다.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가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신묘 막적하게 갚아주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체험하냐고 그러면 저는 한마디밖에 안 해요. 신묘 막적한 불이다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예원계 모델순도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합니까? 여러분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상관없이 축복해주라 그래요. 축복. 복부터 빌어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이게 요 복음의 문을 열면 아주 좋아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그랬어요. 무디 전도자 미국을 살렸는데 무디가 전도하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해줬어요. 술주정병이를 보고 술주정병이 앞에서 술주정병이를 축복해 주었어요. 깡패마다 깡패를 축복해 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요 영적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영향력이 무슨 말이에요? 실현되어. 실제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살리는 말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엉망하는 말 하지 말고 소망의 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날 때 언제나 불신자 축복을 왔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올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제비에 놓지 축복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욕하는데 전도하러 가서 욕하는데도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것이 불신자를 대한 자세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더불어 사는 인생에 대한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15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합니다. 그렇게 울면 같이 우는 공감이 잘 돼요. 우는 것은 그런데 유독 상대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인색해요. 왜 그러냐? 창세 3장이요. 창세 3장에 보면 이 가인이 말이요. 아니 자기 동생 제사는 하나님 받고 자기 제사는 불이 안 내려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제사 받으시네? 야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내 제사는 안 받고 저놈 제사는 받아 너 죽었어. 이래가지고 친동생을 죽여버려요. 이 창세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게 잠재되어 있어요. 이 애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도 십자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 사랑으로 애틀을 깨버려요. 그냥 애틀을 깨버렸어요. 이 못된 애틀을 깼어요. 그냥 말로 막 상처투성이 시기 미움 그냥 투성이 열등어시 투성이 그 남들을 막 그냥 뭘 인정하고 세워준 거 못하는 이 질투스 이 창세 3장 예틀 성령의 십자가로 확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사회생활하면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만들지 마라 그렇다고 불의와 타바라 그 말이 아니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지만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게 양보해라 양보 서론적인 부분은 양보해라 그게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는 차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볼 때 바보 같아 공격도 할지도 모르고 손해를 봐도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고 바보 같아. 왜 그래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지가 잘못한 게 지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면 우리나라 목표가 하나예요. 성경의 말은 하나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내가 처세하는 것은 저의 영혼을 살리기요. 불신자가 볼 때 감동받게 돼 있죠. 우리가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내야 죽이냐 역시 예수님 사람은 달라 저 영혼을 불쌍히 내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의 영혼을 살려야죠. 밤새 술 마시고 남편 보고 아내가 뭐예요? 새벽에 오는 남편 보고 바가지 끌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남편이 변화되겠어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어느 집이 어느 마누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로 본론 인생으로 다 바뀌고 난 이후에 남편이 볼 때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리어 정말로 불쌍히 내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이야 다르구나 이 교회 나가더니 정말로 옛날하고 다르구나 그 감동받아 어느 날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적인 영혼 살리는 쪽을 바라봐야지 육신적인 도덕적인 서론적인 이거 바라보면 절대 평안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파올은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란 말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서론적인 것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라. 서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서론이 세상 살면서 윤리 도덕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바올이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한 이유가 어디였느냐.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 본론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자는 거예요. 불신 영혼 다르다. 친구지간에도 가족간에도 친척간에도 다르다.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불신 영혼이 돌아오게 하자는 겁니다. 영혼 살리자는 얘기예요. 목적이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손해본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고 해요. 금세 백배를 받고 백배를 받고 이번 주간이 추석주간인데 여러분 가족과의 모든 만남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원리스에 나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들 친척들은요 돈밖에 관심 없어요. 선물 밖에 관심 없어요. 그런 것 남들보다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이 해주고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면서 이야 다르구나. 그래서 그 영혼 살리는 원리스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한 주간 풍성의 열매 몇 개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추석 주간에 우리 교회는 해외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 애들 중심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한 50명 이상 그렇게 캠프가 가가 있고 필리핀 마닐라 이번 주 오늘 출발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또 이번 주에 필리핀 반라원 의료선교 팀들 그렇게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반라원 필리핀 반라원 예원 설립 반라원 지교회 설립 예배가 있고 반라원 미션센터 우리 예원교회 선교센터가 지금 반라원에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센터가 사는데 이 반라원이 어느 지역이냐 수백만이 사는 어마어마한 섬이에요. 섬인데 세계적인 관광지에요. 엄청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만 배타고 나가면 다이빙하는 데 있고 스쿠브하는 데 있고 세계적인 사람들 다 다 와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섬이에요. 이 섬에 우리 예원 성교센터가 서는데 착공식을 입어 목요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즐겁지도 않는가 여러분 나머지 나머지 가족끼리도 조용히 갈 수도 있고 제일 가까운 데에요. 우리나라에서 남방 가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바로 필리핀에 두세 세 가지면 가는데요.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가족끼리도 가고 기관별로도 가고 그냥 그냥 가서 쉬기도 하고 너무 조용하고 좋단 말이에요. 해변가에 판라완 예원 미션 센터가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지금 현재로 우리 유니월드가 가 있잖아요. 유니월드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에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필리핀 판라완 그게 농인 정중원 농예선교사 가서 파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카 직업훈련센터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몇몇 분 장로님들 관계된 분들 그렇게 가서 함께 가서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지인들을 목사들을 많이 이분들이 신학을 제대로 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살려내고 또 이분들을 알류에 넣어가지고 분교를 할 거예요. 알류 분교를 만들어서 이분들 신학 정립 시켜주고 제대로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그 판라완을 비롯한 필리핀 전역의 보험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전도사를 만들어요. 정의원 선교사가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벌써 오래전부터 가서 신학교 하면서 그 관계가 다 맺혀서 직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엔지인월드 가가지고 코이카에서 직업학교 워킹맘들 애만 데려온 어머니들 다 직업 훈련시켜가지고 취직시켜주고 이런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케냐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팔로완 이렇게 캠프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 나라 멀리 멀리 케냐 까지 가서 펠리핀 까지 가서 열악한 데 가서 우리가 성격 위내 가지고 그들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것이 성교와 전도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이 일의 생명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스윙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이 있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실적으로 스윙 받는 현장 변화의 주소자를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